지금 나 아파가지고 온라인 병문안을 한번 나이 언니 목소리가 그리웠죠? 다른 언니들 목소리도 그리웠죠? 뉴스앰 언니는요? 뉴스앰 언니요? 자 온라인 병문안 소고기 클레버 롱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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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지 누나 엎드려 우리 멤버들 뭐하지? 왜 애들이 카톡 답장이 없지? 왜 애들이 카톡 답장이 없지? 뭐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뉴스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예가 네 메이크업을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너무 이쁘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멤버들이 연락이 됐나요? 아니요 하루 종일 안 됐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지금 나예 빼고 지금 시윤이 사랑해 채민이가 지금 다 아파가지고 맞아요 다 아파요 다 누워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름이 돼서 그런지 우리 계절 변화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다 아파서 우리 채민이 같은 경우는 벌써 입원한 지 한 4일 정도 됐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시윤이랑 사랑해도 이틀 정도 지금 네 집에서 누워있습니다 직접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못 가죠 못 가서 우리가 한번 온라인 병문안을 한번 오! 좋아요 가보려고 가봐요 가봐요 잘 보려 온라인 병문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이도 오늘 소식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멤버들끼리 하루종일 영상통화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오늘 온라인 병문안을 한번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장 막내 우리 채민이 먼저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자! 채민이한테 화장전화를 해보도록 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이폰이라서 가능해요 페이스타임 네 페이스타임으로 한번 온라인 병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볼까요? 네 채민아 채민이 안녕 안녕 많이 아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찬바를 뽑았어요 아 진짜? 다행이네 키 뽑았어? 그 주사 뭐야? 잉글 아프겠다 채민이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아 유쌤 못 보니까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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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죠 우리 채민이가 없으니까 지금 사무실이 너무나도 허전합니다 조용해 진짜로 네 채민이 빨리 나서 오면 우리가 좀 같이 좀 마시는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상계탕 네 상계탕 어때요? 잘 먹었어요 주민이가 누룽 마시는 오 더 말라진 것 같아 오 누룽지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채민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울지마 진짜 울지마 나도 안 울고 너도 안 울고 둘 다 안 울기 아니야 울지마 아니 육쌤 거기서 채민이가 오랜만에 감미로운 육쌤의 목소리를 듣더니 유쌤 목소리 채민이가 울는데요 아 울면 어떡해요 아 근데 진짜 나이언이 목소리가 그리웠죠 네 다른 언니들 목소리도 그리웠죠 네 유쌤 언니는요? 유쌤 언니요? 아니 이번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워요 어?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에어팟 끼고 웃으면서요 영화 엄청 많이 솔직히 말해도 돼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여기에서도 클레모 팀이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좋아 명실에서 자주 보고 있나요? 근데 본인 나오고 있는 거를 계속 보고 있던데 아니 유쌤 거기서 아 진짜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그쵸? 맞아요 진짜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다 낳고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마시는 고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죠 채민이? 어떻게 생각해? 네 좋아요 채민이 마음껏 먹으세요 알겠죠? 계산은 허쌤이 합니다 우리 채민이 이제 들어가서 푹 쉬세요 알겠죠? 안녕 너무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채민이가 울어가지고 또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맞아요 울었어 빨리 우리 채민이 우리 맛있는 고기 먹고 먹자 여러분 시윤이도 몸살 때문에 지금 누워있습니다 시윤이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라봉이한테 라봉아 받아야 돼? 어? 한라봉봉봉봉봉봉봉 이런데? 지금 소리가 한라봉봉봉봉봉 이렇게 갈렸냐? 라봉아 라봉이도 지금 여러분들 몸살 때문에 누워있습니다 왜 아픈 거예요? 왜 울어요 시윤이 어디 아파? 그 판도가 많이 부어있고 아 얼굴도 같이 부었네 더 한라봉 됐는데? 시윤아 얼른 나 채민이랑도 통화했어 채민이는 어디야? 채민이 울었어 진짜? 응 문이나 아프지마 너도 아프지마 시윤이도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시윤아 우리 이틀 전에만 해도 우리 라봉이가 사무실에서 유쌤 유쌤 하면서 했는데 아파가지고 연락이 와서 유쌤이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밥 먹고 누워있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얼굴이 부은 게 지금 한라봉 되는 게 아니 오늘 진짜 계속 자가지고 아 잘했어요 너무 많이 부었어요 아니 안 부었어요 농담이고요 어 이렇게 아플 때는 여러분들 그냥 푹 쉬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자세요 알겠죠? 네 더 푹 쉬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유쌤 목소리 들었으니까 내일 다 회복합니다 치유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과연 네? 지금 시윤이 표정이 얼었는데요 아 그래요? 잘 회복해서 우리 연습실에서 만나요 네 얼른다 고마워 안녕 자 우리 다음은 비타민에서 잠꾸러기 1등 사랑이 한데 맞아요 되게 이상하게 웃네 허허허 이렇게 다음 사랑이한테 전화해볼 건데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사랑이 자면은 깨울 수가 없어요 사랑이 네 사랑이 한번 자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도 시윤이랑 똑같이 이틀 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갑자기 아파서 네 둘 다 몸살 걸렸어요 지금 걸어볼게요 결정 orde 받을까? 사랑아 받아줘 사랑아 이은아 제가 온라인 병무 하나 어疼 사랑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떡해 잠꾸러기 사랑이가 사랑아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이틀 전부터 못 받습니다 그쵸? 네 네 사랑이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멤버들 빨리 다 나으면 헛 쌤이 헛쌤 카드로 고기 사 준다고 했으니깐요 Mag haben 사랑이는 어떤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사 not 다 먹는데요. 사랑아 얼른 낫고 더 자. 지금 잠에 돌 끈 것 같은데 사랑아. 자다 받았나요 사랑이? 사랑이는 지금 꿈속인 줄 알 거예요. 최초로 꿈속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금 꿈이에요 사랑아. 사랑이도 많이 많이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빨리 나서 만날게요. 사랑아 얼른 나. 금방 만나. 안녕. 오늘 자.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병문안으로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채민이 시윤이 사랑이 빨리 낫기를. 얼른 나아요. 빨리 나아야 돼. 우리 나서 우리 맛있는 음식 먹는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여러분들 더워졌다가 또 막 비 내리면 또 환산해졌다가. 맞아요.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돼요. 몸이 적응을 못하고 더워졌다 추웠다 이러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쿨둥이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비타민 멤버들도 그렇고 유쌤도 그렇고 허쌤은 알아서 챙기시면 돼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조심.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편식하시면 안 되고 꼭꼭꼭 먹고 많이 먹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비타민의 신곡. 신곡 좋겠어. 스트레스를 들으면 여러분 마지막 뭐였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이뻐진 나의 방에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찍었고요. 다음에 나의 방 한번 예쁜 아이템 물건들 같이 또 책상도 꾸배보면서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의가 메이크업 방송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온라인 병문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이도 이제 빨리 맛있는 밥 먹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민입니다. 이제 열도 많이 내렸고 배 아픔도 별로 없어서 퇴원하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아픈 거 다 났어요? 네. 안녕. 아프지 마세요. 짠. 아까 며칠동안 아팠는데 이제 팔아서 또 춥습니다. 아니 아직 2만 2천 남아 나와가지고 또 좋아요. 여름철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 계속 틀면 감기도 자주 걸리잖아요. 장연도 유행하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클레버 소개 생길 거야